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이렇게 달려가고 있을까요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앞에 대형 지게차가 한 대 있습니다 고향 파주 대형 지게차죠 저 앞에 대형 지게차가 있는데 기계를 하나 내리는데 1톤 가량 무게가 부족하다고 해갖고 제가 이제 반대쪽에서 같이 들어주려고 왔거든요 제가 이쪽에서 같이 들고 내리면은 제 지게차는 4.5톤 지게차지만 같이 합동을 해서 저 기계를 내리는 거죠 일단 내려놓기만 하면은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은 저 대형 지게차 혼자 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이 지게차 내릴 때 가장 위험하죠 이 무게가 딸랑딸랑 할 때는 내릴 때 정말 위험합니다 잘못하면은 내리면서 지게차가 앞으로 꼬꾸라 질 수가 있잖아요 이때 제가 이 반대편에서 저 짐을 같이 들어주는 거죠 조금만 힘이 더 들어가면은 저 장비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옆에서 아니 앞에서 들어만 주고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장비죠 뭔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있다가 급하게 연락을 받고 달려왔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만 주고 있으면은 저 하물차가 앞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자 같이 들고 올라갑니다 이제 중요한게 내릴때 저 혼자 빨리 내리면 절대 안돼요 내릴때 저 건너편에 있는 대형 지게차 같이 보조를 맞춰서 똑같은 속도로 내려주면 좋은데 그게 안되면은 제가 약간 늦게 내려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늦게 내리면은 제 뒷바퀴가 이렇게 들리지만 제 지게차가 앞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되는거죠 자 지금 조금 뭐가 안맞아서 다시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시키는대로 하면 돼요 저는 완전 보조의 보조 역할이죠 자 이제 듭니다 들고 제가 늦게 들어도 안되고 제가 힘을 완전히 받고 있어야 돼요 완전히 받아야 됩니다 제 상태로 이제 하물차만 앞으로 빠져나가고 그대로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죠 내릴때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자 한번 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같이 떴을때 저 작은 지게차가 먼저 내리면 안돼요 제가 먼저 내리면은 저 장비의 중량을 저 큰 차가 다 받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있으나 만하지요 저는 약간 똑같이 내리면 좋지만 베스트지만 그게 안될때는 약간 느리게 내려도 돼요 저는 뒷바퀴가 들려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내리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쳐요 왜냐면은 뒷바퀴가 들리거든요 뒷바퀴가 들린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꼬꾸라질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현재 상황이 근데 이제 그게 좀 공포스러울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봤을때는 저는 절대 빨리 내리면 안돼요 지금 옆에서 자꾸 빨리빨리 내리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거 아니죠 저는 절대로 먼저 내리면 안됩니다 제가 먼저 내려서 저 중량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못하면은 저 큰 지게차에게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천천히 내려야 됩니다 똑같은 속도로 내리거나 약간 그 힘을 그대로 다 받으면서 그대로 내리기만 하면 되죠 이제 다 내리면 저는 이제 발에 빼서 오면 되죠 이렇게 해서 제 작업은 끝났습니다 제 할 일은 다 하고 이제 저 큰 장비를 도비하시는 분들과 저 큰 지게차가 같이 움직일 겁니다 잠깐 한번 구경 좀 해볼까요 바쁜 일도 없는데 구경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까이서 구경하면 안되겠죠 좀 멀리 떨어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큰 장비죠 저 지게차도 지금 멀리서 보니까 조그맣게 보이지만 옆에 서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커다란 대형 장비입니다 제 동영상에 가끔 나온 적도 있어요 쇼츠 같은데 보면은 저 대형 지게차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저기서 큰 지게차 혼자서 작업을 하죠 지금 보시다시피 그 옆에 계신 분들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하고 있죠 가까이서 작업 보조자들 또 작업자분들이라고 해도 지게차 회전반경에 가는게 아니죠 지게차는 회전반경이 급작스럽게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으면 안되죠 근처에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벌써 이제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떨어져서 그 회전반경에 걸리지 않는 곳에서 기계를 살피고 있어요 보조자들이라 그래서 옆에서 막 작업하면 안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을 때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것을 보조를 해주면 되겠죠 저도 조금 더 뒤로 물러납니다 큰 대형 지게차들은 하는 일이 역시 어마어마하죠 커다란 장비, 커다란 기계 속된 말로 집채만한 장비들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차 지게차 자체가 집채만하죠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아니면 제가 옆에 세워놓고 있으면은 정말 큽니다 대형 지게차들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제 보조 역할을 조금 했지만 꼭 없어서는 안될 그러한 힘을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 드린 거죠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고 제가 조금 힘을 보태서 같이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일단 저 까지는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후로 이제 작업 마무리 잘 하셨을 테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만 철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레인이 빠져나오고 있군요 크레인 나오는 것까지만 보고 철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장에 이렇게 장비가 있죠 방금 이런 작업은 숙련된 작업자만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지게차를 안 해본 사람이 괜히 자가용 지게차 저런 거 서 있다고 돈 아끼게 사다가 큰 사고 날 수 있거든요 항상 이런 일은 영업용 지게차에게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다 기억나는 소리도